그러니까 일부러 이상하게 비트박스 열심히 하면은 저희 어머니 이렇게 눈물을 지으세요. 저 목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막 하시는데 공감이 좀 되세요 어머니들? 근데 괜찮습니다. 이렇게 박수 소리 받고 하면 목 전혀 안 아프고요.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한번 달려볼게요. 근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 소리보다 더 크게 앞으로 박수 쳐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히 모니터 좀 돌려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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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, clap Let's go Let's go Everybody dance now Let's go Everybody 박수 박수 호란 나비 뽀뽀 한마디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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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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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비트박스를 시작한 게 13살 때였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열심히 했고요 제 포장에서 선을 보이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념으로